안녕하세요. 뉴욕에서 30여년 전자제품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미주 김치냉장고 최대 판매업소 e-landerplants.com에서 딤체 330리터 스탠딩 스테인레스 김치냉장고를 소개합니다. 딤체 330리터 김치냉장고는 히든 디스플레이 컨트롤 패널, 커브드 타입 특유의 곡선미가 장점입니다. 또한 각 냉장실별로 독립적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스마트 쿨링 기능이 최적의 보관 온도를 찾아줍니다. 김치 이외에도 야채나 과일을 보관할 수 있어 다목적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하칸과 중칸에는 큰 김치통이 2개씩 각각 있습니다. 상칸에는 큰 김치통 6개와 작은 김치통 2개, 내부에 덮개가 따로 있어 문을 열어도 냉기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. 저희 이랜드 어플라이언스 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